옛날 교각 흔적이 있습니다. 거드나무 줄기는 엄청 크네요. 짐승이 아닌데 사람 옷이 걸려있고 짐승이 있던 곳인가? 바로 길 옆에서 낚시하는 사람이 있던 것 같은데 아하 자전거에 나 먹고 놨지? 내 정신을 봐라. 내 정신을 봐라. 단풍에 약간 물들었네. 물살 따라서 수초가 쭉 내려가네. 내 정신을 봐라. 내 정신을 봐라. 내 정신을 봐라. 내 정신을 봐라. 한강 어부가 있구나 저쪽에 잘 나간다